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우선은 북한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갑니까? 저는 북한은 내부적 여인에 의해서 김일성 족속의 체제가 붕괴될 일은 요원하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은 굳건한데 대한민국 자체가 많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 진영 사람들은 대남적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강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정치권 자체가 지나치게 침묵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또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 한미동맹도 와해가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분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상황이 오늘 있고 오늘이 북한이 대한민국이 오늘이 상황이 있다면 아예 자살하고 말이죠 그러나 북한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좌우론쟁이 많아도 여기에 이거를 기하로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난 이걸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측에서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보면 개헌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연방제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연방제는 못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연방제 아무나 못 합니다 체제의 혈액형이 같아야 연방제를 합니다 독재체제와 자유체제가 연방제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꼽아보십시오 옛날에 중동 같은 경우 예멘 같은 경우 그런 사례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떻든 간에 흡수통일되버렸죠 흡수통일됐지만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무도가 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은 공산체제가 밑쪽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개혁개방이라는 그걸 들고 나왔길래 그래도 그 방향으로 정치는 공산당이 가져가지만 개혁개방이라는 자유시장경제 빗들음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1973년도에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귀신제가 중재가 돼 가지고 그때는 조카통일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쪽의 보수 진영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두려움은 항상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한 가지 목표를 달려오고 또 남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호적인 사람이 갖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게 실현되느냐 여부에 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하고도 하는데 자기는 진보라고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76년간의 학습효과가 정말 훌륭하게 아주 후리하게 소신 거예요 그럼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 없어요 북한은 그 붕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붕괴의 환경까지 안 가기 위해서 끝없이 핵 도발 미사일 도발 군사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덮어놓고 싫은 거예요 이제는 학습효과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걱정을 안 하고 북한이 설사 조카 통일했다 대한민국 진짜 고양이가 말대가리 문격이 될 거예요 절대 못 삼킵니다 가정에도 베트남이나 남부 베트남은 어디서 빚을 하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체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하니까 뭐 실어나 좋으나 간에 2,500만 명이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김 선생님 만나면 맞추고 나서 당장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더니 그러면 어쨌든 저 사람들을 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 통일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할 바 없이 압도했을 때 조카 통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조카 통일 명목으로 했다 해도 대한민국에 순식간에 흡수되고 맙니다 왜? 그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겨루가 이러면 대한민국이 이 삶을 보고 자유성고를 보고 이걸 다 본 북한 주민들이 그때도 저 체제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어쨌든 노예 상태를 좀 해결하는 거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잖아요 그리고 헌법적 의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좌든 우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미정자 모든 분들은 원칙을 딱 가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든 어떻게 해주든 북한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에서 지원도 가고 대화도 가고 협력도 가야 된다 나는 그겁니다 그게 없이 지원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 저체제이 다 사그러져 가는 우상화를 회생시킬 수 있고 섣불리 경제 협력을 했다면 저체제이 다 무너져 가는 전쟁력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것 딱 자유민주주의 잣대 이걸 딱 놓고 안 오면 놔두기도 하고 따라오기 시작하면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도적 지원할 때도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것 다 긁어서 보내라 당장 먹어 치울 수 있습니까 네 유통기간도 빠듯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은 유통기간이 없지만 그래도 썩어가는 걸 그냥 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서 무자비하게 다 우주구 머구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보내라 그러기 위해서 보관 못하고 군대가 먹든 꽃재비가 먹든 유치원 애들이 먹든 다가서 애들이 먹든 이게 대한민국의 우유라는 거 서서히 다 알게 하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절대 돈만 떨궈덕 해 따지고 알아서 하죠 이거는 굉장히 독재체제는 상대로 그렇게 할 때는 그게 하나의 창끝이 돼서 독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 있다는 것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겠나 또 다음에 오시고 여기 이 방송 보시고 김길선 평양만사 조금 소개하시죠 네 제가 김길선의 평양만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하나 꾸밈 없이 리얼하게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뭐 통일이란 거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는 커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단 거기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도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흡수 정치체제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대의 그 때가 올 때 필요한 모든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방송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방송 마치시면 우리 김길선의 평양만사 유튜브 꼭 방문하셔서 구독도 콕 찍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평양에 과장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런 소식을 보실 테니까 정말 철학 있게 유튜브 방송 하시니까 꼭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의 평양만사입니다 어떻든 오늘 이렇게 고마워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 하실 것 같아요 시간 내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이 통하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난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스텝 입고 가면 입 딱 다물고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참 이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대화하기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게 이런 또 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북한을 이해시키고 또 북한 땅에 좀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쨌든 방송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바쁘실 텐데 요청했을 때 응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이 권위 있는 체력에서 네 맞습니다 청약반사를 또 소개시켜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